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의 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미라 아멘 오늘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매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임의 유익입니다 이 매임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묶여있고 어딘가 가둬져 있는 어감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매임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바울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임의 유익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였는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았는지 오늘 빌리포서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빌리포서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리포서는 사도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리포 교회는요 바울이 빌리포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먼저 이 빌리포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 지역의 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까지 할 정도로 로마에게 아주 아주 충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면서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던 지역이다 보니 이방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로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게 되는데요 이 빌리포 지역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 남자 10명도 살지 않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정말 믿음에 관해서는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리포 땅에 바울이 성교여행을 통하여서 빌리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성장했던지요 바울이 성교할 때 함께 중보하며 재정을 후원하기도 하였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한 교회가 빌리포 교회였습니다 이 빌리포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이 빌리포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빌리포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정도 지난 뒤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이 빌리포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바울이 빌리포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을 가게 된 것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겪고 있는 투옥 생활은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징역을 하는 투옥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금고양에 처했기 때문에 새집에 머물러서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영접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야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는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감옥 생활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요 마음 편히 두 다리 뽑고 지낼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금고양에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요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긴장된 상황에 있는 것이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투옥 생활은 다른 감옥 생활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뿐이지 전혀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바울은 빌리뽀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금고양에 청하게 되었고 당장 내일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면 우리는 편지를 어떻게 쓸 것 같나요? 아마 제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고 빌리뽀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편지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빌리뽀 교회인 여러분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제가 안전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전히 풀려날 수 있도록 저의 보석금을 조금이나마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빌리뽀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욕에서 말하는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 원한다라고 빌리뽀 교인을 향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여있지만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이 매임으로 인해 복음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이 진전의 첫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 생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나타난 시위대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의 근위대로서 황제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위대는요 바울의 집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 그리고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들과 같은 로마의 신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병사들이 항상 자신의 집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무언가 재밌는 것을 이야기해도 크게 웃기에는 눈치가 보이겠죠 왜냐? 밖에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도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그의 삶은 온통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언제 사형 판결이 나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였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복음이 진전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 앞에서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여긴 것은 자신이 옥살이를 할 때 로마 군인들과 재판관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로마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의 신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다면 로마 신하들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옥 생활을 통해 바울은 로마의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좋을 때라 여기고 군사들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재판장 안에서도요 자신을 변호하고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재판장 가운데서도 재판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군사들, 시위대들, 재판관들을 향하여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바울이라고 걱정이 없고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충분히 걱정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렇게 진전되었다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유익을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매임을 유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살이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두 번째 이유는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투옥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성도들은 겁먹어서 숨어버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들이요 바울의 투옥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매임을 통해 복음이 진전되게 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움츠러든 형제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많은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큰 매임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매임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매임을 사용하실 때 그의 어려움이 유익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보이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런 매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또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일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매임에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매이게 하는 일들이 생겼지만 그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매이는 것들을 유익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옥 생활에서도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임은 나의 유익이며 기쁨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옥살이를 통해 로마 관리등과 군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 자극을 받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매임의 순간마저도 자신에게 기쁨이요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매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정말 어려운 일들 많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매임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저 매임 만났습니다 어려움 만났습니다 고난 만났습니다 저 이것 좀 이렇게 좀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의 매임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매여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어려움 속에 자신의 매임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매임의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매임 속에서 좌절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임마저도 나의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감옥살이를 함으로써 나타난 매임이었다면요 이번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당하는 매임이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매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공격을 당하였는지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까 14절에서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15절 계속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 전하던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무리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던 무리고요 한 무리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였습니다 이 15절에 나타난 두 부류가 16절과 17절에서 나눠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16절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아까 15절에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이 저렇게 오게 해서 고생하는 것이 복음 전하다가 고생하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라 15절에서 나타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못 전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봐라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복음과 다른 이단적인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바울을 어렵게 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원안과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에게 대항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목적이 틀리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곤란한 상황을 더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 야, 쟤는 저만큼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한다 나를 정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단이나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한다면 그래, 원래 그러던 사람이니까 원래 저러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괴롭히게 할 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의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할 때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말씀은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래 괜찮다 너희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여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신은 감옥에 죽게 되어 감옥에 갇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복음도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신의 매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자꾸 늘어나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임의 유익으로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계속 유익이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매임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분을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자신의 매임이 이 매임이 한낱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역사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매이는 순간에도 기뻐하며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요 바울은 두 가지 매임을 당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매임은 감옥에 갇힌 매임이었고요 또 다른 매임은 자신의 감옥 투옥 생활로 말미암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두 가지 매임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도 불평불망하지 않고 이 매임은 유익이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과 같이 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매이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매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생기더라도 그곳에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고요 다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징후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감옥생활이라는 큰 매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고난당하자마자 이때다 하며 괴롭히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매임마저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바라니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 매임을요 피하게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드니까요 이 매임 좀 제 앞에서 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온전히 담대함으로 살 것이며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의 매임 앞에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온전히 담대함에 살 것을 끝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매임을 유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매임이 우리의 유익으로 변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며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18 9 15 16 16